아 보인다! 보인다! 아니 강릉! 강릉! 보인다! 우리 내일 이거 보러 왔어요 오 여기 중심에 아예 강원의 표시처럼 있네 야 좋다 얘네 뭔가 수혜 엠블럼 없으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원래 여기 딱 엠블럼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아? 헐 감독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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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올 것 같던 강릉 도착 강릉이 왜 오셨죠? 양민역이랑 이용기 벌어요? 둘 중 누가 더 비둔해? 저는 이용기요 난 반반 숙소 오자마자 하는 일 시작했어 소준의 일리? 아니 부산보다 더 좋아 아니 부산보다 더 좋아 응 뭔가 되게 좋다 와 너무 좋다 우와 와 너무 좋다 우와 와 너무 좋다 오! 아! 으악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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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발 아! 괜찮네 왜 한당 아! 이거다 이거다 왜 찍혔어? 이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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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펑! 펑! 우리 그때 웰미도 갔을 때 응 누가 펑특놀이를 해요 사실 오늘 이용기 보러 왔지만 너도 이유에 있어 양민역 그래서 기분 좋게 그래 양민역까지 보자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표 교환해야 돼 맞아 아! 맞아 맞아 티켓 완전 바닷가임 응 그치 괜찮네 예뻐 오늘 재밌게 보자구 진짜 예쁘다 티켓 이거 원래 그립콕인데 오! 오! 또 누구 있어요? 이거 김경민 없어요? 어! 김경민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오늘 강원에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살짝 세뇌시켜야 돼 오늘은 살짝 강원편으로 온 거기 때문에 행운을 빌게요 이거 다 키퍼 아니야? 맞아 키퍼밖에 안 남은 거 같은데 아 없구나 엄마가 장에 넣어 볼라야 돼 아 그래 아 맞네 이거 보러 왔네 명단 떴어? 아싸 강추지 그래 1학년 뛰네 잘 맞겠네 어 이상원도 뛴다 여기가 광주? 여기가 광주 민혁아 이모 왔다 민혁아 이모 왔다 민혁아 이모 왔다 민혁아 이모 왔다 강왕 강왕 청하 첫 번째 날 대부분의 탑라인 지향인 지네네 첫 번째 날 글쎄 글쎄 에어컨 먼저 여깄어 interesting 고기가 갈 수 없겠어요 시청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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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지방자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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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다 오오!! 아.... 너무 욕구 어.. 어..... 유니폼 안파냐고 한 벌이 나왔네요 진짜 장갑 너무 잘 돼 얼마 정도 깡지아 오지 아니 오지 암색 달간색 빨간색 이 순파 제대로 아 도망! 아오아암아아아암아암아ㅔ아암아아암! 퍼플렉ente 어떡해? 오하이! 오하이잉 오하이! 와아! 30대퍼 5대파 파도타기 해주면 안되냐고 그러니까 나 파도타기 하고 싶은데 아 멋있게 잘한다 여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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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 우리 밖에 모르잖아 여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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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날아가서 자유롭게 나도 날아가고 싶어 오늘!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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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영기 이영기 잘 가 이영기 오늘은 우리도 즐겨보죠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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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떡해 어떡해 이영기 재밌어 또한다 또한다 착각적이 안하네 야 이거 재밌다 김영진 이영기 안녕 강원 우리 갑니다 행복했어요 강원FC 이영기 나 막힌 줄 알았는데 내가 들어갈 거 같아 있지? 우와 와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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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와 이영기 이빨 이영기 흥미를 향해서